그래드 조명 그래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뛰어넘은 자연 친화적인 차세대 제품 사람이 눈으로 보기 편안한 조명 한 단계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사실 저희가 물질을 개발하는 거고요 박막글래스를 이용한 벤더블 올레드 소자가 5월 7월 저희가 양산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양한 모양의 빛을 만들어야 될 수 있으니까 몸에다 붙일 수도 있고 SF 영화 같은 데서는 볼 수 있는 누를 수도 있고 빛이 나는 옷을 직접 입는다던가 백에다 붙일 수도 있고 세상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올레드 조명은 새로운 조명 사람들을 치유하고 힐링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빛이 아닌가 새로운 희망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